20장 전체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장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되니라. 아멘. 1절에 오늘 말씀에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이자 시점이 나와 있는데 첫째 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만 나와 있고 연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20장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장수로 보고 생각할 때는 20장이니까 이제 광야 생활 중간 정도 왔나 보다 혹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장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마지막 1년월을 남겨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민수기가 언제 시작됐는가 그 시작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해 둘째 달이다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의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 왔는데 시간적으로는 여전히 둘째 해입니다. 그렇죠. 38년을 더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도 둘째 해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20장으로 왔더니 20장의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비해서는 또 갑자기 시간이 확 띈 거죠. 시간이 확 띈어 가지고 40년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는 불과 6장인데 14장에서 20장 6장인데 시간이 38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라는 책은 그 주된 기록이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되던 해의 기록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해 40년째 되는 해의 기록이 주된 내용으로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광야 38년의 기간은 아주 함축적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장 먼저 미리암의 죽음이 나와 있고 20장 맨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미리암은 우리가 그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개 10살 이상은 모세보다 10살 이상은 많았다 그렇게 보니까요. 모세가 120살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적어도 130살 이상을 살고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미리암이 죽었을 때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죽었는데 아론은 언제 죽었는가 같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론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5월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사이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고 모세 역시도 같은 해 40년째 되는 해 11월과 12월 사이에 죽게 되니까 지금 이 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의 뜻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장 3절까지 내용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 지금 민숙에 처음 나온 이름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이르고 엘림에 이르고 돕가를 지나서 르비듐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것인데 이 르비듐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곳 르비듐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사는 시험했다라는 의미고 무리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듐에서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무리바 하나님께 대해서 다투며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숙이 20장에 와보니깐 또다시 무리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이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본문 2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냥 물이 없어서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마치 고라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고라의 반역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그때 우리 형제들처럼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신들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지금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리바 사건은 분명히 물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물은 저 뒤쪽에 가 있고요. 이 물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불평했던 또 원망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모든 내용이 향하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해서 물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고 왜 우리를 애국에서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로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나에게 지금 없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지금껏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퇴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포도가 보이게 되고 석류가 보이게 되고 무화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강구를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횡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그때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7절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이 출애국기 17장 르비듬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때는 모세 가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물을 내시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이 11절 11절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결과도 그 말씀처럼 물이 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실상 지금 이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풍족히 물을 마시게 됐지만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된 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때문이지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게 됩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사건에서 모세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할 때 모세가 성질을 부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성질을 부렸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막판에 성질을 내가지고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범한죄를 지적하실 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이 일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모세가 행한 그 일 속에 간추려졌던 죄의 모습입니다. 다만 모세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그냥 보편적인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모세의 잘못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민숙이 말씀 지금까지 살폈지만 모세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참았잖아요.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가 가진 온유함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 더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잘한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사실 잘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나타냈어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모세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나타냈다. 라는 것에 모세의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나타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엄한 중간자가 된 것입니다. 엄한 중간자. 우리 학창 시절에 반장 가운데 선생님은 굉장히 온유한데 반장은 굉장히 독한 반장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참 착한데 반장이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엄한. 지금 이 모습에 있어서는 모세가 마치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에 있던 무리바 사건을 추리국기에 있었던 사건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추리국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면 반석 앞에 모세가 반석을 앞에 두고 지팡이들을 들고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라본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추리국기 17장 6절에 있는 이 모습 이 장면이 가리키는 모습에 대해서 후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해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할 때 그 옛날 출국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셨던 그 반석을 뭐라 말씀하는가 곧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래서 그 반석을 쳤을 때에 바위가 깨져서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깨어지신 그 몸을 통해 저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국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반석을 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반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이면 좋갈까요?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시생제사를 영 단번의 제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 단번의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성 그리고 단외성 그리고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한 그런 시생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38년 전에 출국기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38년이 지나 민수기에서 이 동일한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때에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대적하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이잖아요. 1세들이 아니라 대부분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들이 원망했는데. 그들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출애굽 1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갔던 여호수와 갈렘 역시도 실상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은 저들의 의가 모세보다 더 나아서 들어갔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혹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고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속에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고 모세가 진정 그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좋겠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모세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숙이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저들이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모합당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의 시작을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원래 계획은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반해안데요.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이 길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애돔땅이거든요. 이곳 전체는 애돔땅인데 이 가데스에 있던 백성들이 이 애돔땅을 지나서 이 길로 해가지고 모합평지로 이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뭐냐면 이 파란색 길이 그 유명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면 길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모합평지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인데 이 계획이 막혔습니다. 왜 막혔죠. 어디를 지나야 돼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애돔을 지나야 되는데 애돔 왕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런데 애돔 왕이 거절한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우리 땅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우리 땅으로 돌아오면 너희는 우리와 싸워야 할 것이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돔 족속이 만일 가나한 족속과 같았다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할 가나한 족속과 같았다면 이스라엘이 애돔과 싸울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애돔은 애서의 후예죠. 애서의 후예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지 말라. 저들의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우회를 한 것이죠.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이 빨간색 길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빨간색 길 맨 밑으로 홍해길로 해가지고 사막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이 루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은 어떨까요? 이 길은 길도 멀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 주에 볼 2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이 있는데 노뱀 사건이 왜 일어났죠? 원인이 원망했는데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그랬습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해가지고 결국 불뱀, 노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 다시 이제 우회하는 이 내용 이후에 마지막 20장 마지막 내용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에서 떠나 홍해길로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호루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호루산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에게 죽음을 알리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미리 알리십니다. 알리시고 엘르하살,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과 함께 또 모세와 더불어 호루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함께 호루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하살에게 입히라.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엘르하살에게 아들에게 입히게 하라. 그것은 이제 그의 직분이 아들에게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로 넘겨지게 됨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호루산에서 죽게 되고 모세는 엘르하살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글로 보면 이렇게 됐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내용 하나하나 이 장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장면 하나하나는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미리 듣고 그리고 호루산에 올라서 자신이 그동안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직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그 모든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장면을 목도하고 아론은 거기서 죽고 엘르하살은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시린 마음이 시린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핀 민숙이 20장은 처음에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아론의 죽음으로 마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 사이에 무리바 사건이 소개되므로 결국 모세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합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민숙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습은 이러한 내용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저물었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난한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한 세대는 지났는데 40년이란 세월 속에서 한 세대는 지났는데 그 자녀 세대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 세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르비디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부모 세대의 모습이 38년 전에 38년을 지나서 또 다른 무리바에서 동일하게 버려진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 또 어떤 역사학자는 말할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역사를 통해 배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이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40년이란 세월 속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냈던 40년의 세월을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은 이 40년이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하는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과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만나의 사건과 연괄하십니다. 너희가 불평해서 만나를 주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과연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결과는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선이 40년 동안 증명한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웠지만 너희들의 삶은 바뀐 것이 없었다. 늘 너희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 그 이스라엘 결코 하늘의 양식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참만나가 되셔서 지금 이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도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도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또 모세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 반석이 깨지어 생수가 흘러나듯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생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생명의 샘물 물을 우리가 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행했던 그 성실함을 통해서도 그 모세를 통해 우리 구원의 참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가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왜 우리에게 참된 중고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가 신실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가 실패했던 모습 속에서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 오늘 하루도 사실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반역과 폐역과 말씀에서 떠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강구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주의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